맞습니다 오케이 이제 여자 두고 싸우는 상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이 인기가 정말 많은 그런 분이래요 네 그러면 일단 제가 킹카 역할이고요 로꼬가 지지남 역할이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두고 싸우는 여성분이에요 짠 거 없어 그냥 해! 프리스타일로 하는 거야 자 선생님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관장 관장 인사 저 제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제가 짱이니까 제가 한번 나와가지고 춤을 출게요 잠깐만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지금 내 춤을 한번 보고 반해 알았지? 야 박재범 선생님도 계신데 너무 버릇 없는 거 아니야? 야 너는 찌질남인데 말할 가치 없어 앉아 엄마 알겠어 반 얘들아 잘 봐라 반해 버렸나? 반해 버렸나? 반해 버렸나? 야 아직 야 아직 나도 얘 좋아해 나도 춤을 출 거야 그래 붙어봐 그러면 로꼬 찌질남 뭐야 얘 비보이였어? 뭐야 이게? 너 언제 비보이였어 언니? 로꼬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졌네 우리 그래도 이 아이의 선택을 받자 그래 알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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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we made it! 엄마, we made it!